오늘도 영찬, 영찬, 수학을 가르치는 강영찬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정말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주 정도 남았는데 저한테 직접 물어보는 친구들, 아니면 온라인으로 비공교로 글 남겨서 물어보는 친구들, 모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 해야 될 건 많을 것 같으니까 뭔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 건지, 막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퀘스트를 찍기로 했고요. 이제 간단하게 오늘 할 내용들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오늘 공부 내용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얼마 전까지 이제 우리 퀘스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춤춘 영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영상에 대해서 친구들이 너무 열화와 같은 성원들을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어가지고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잠깐만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두 번째, 내가 풀어야 할 만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걸 못 푸는 경우다. 혹은 이제 막 실모를 푸는데 앞번호를 항상 틀리고 막 문제 중앙까지는 또 잘 가. 근데 막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사실 이 경우 정말 많습니다. 실모를 어쨌든 다 풀 거 아니야? 지금 등급이 어떤 등급이든지 대부분의 친구들이 실모를 푸는데 풀수록 풀수록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괜찮은 거냐? 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또 한마디 이제 조언을 해줄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주 계획 그리고 당부의 말,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건지 한번 차분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단하게 이 친구들 댓글 보면서 이렇게 진짜로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아볼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나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는데 우선 정말 고맙고 몇몇 친구들 그쵸?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이유기도 합니다. 이제 친구 보니까 선생님 진짜 너무 힘나요. 그래, 힘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준 거 감동이라고 아, 저도 감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기운 받아서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쵸? 여러분들 남은 기간 그러니까 기운을 받아서 힘이 빠지면 안 돼. 쭉쭉 빠진 게 아니라 쭉쭉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이것도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래요. 저 이제 사실 강의 찍고 우리 이제 막 진짜 뭐 많이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남은 기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힘을 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막 댓글들 보면은 야, 여전히 저렇게 못 추는 거 아니냐? 뭐 춘 선생님한테 환불해라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걸 안 보셔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 써있네. 옛날 거 보고 왔는데 그래, 또 내가 그걸 보게 만드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옛날 거 보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금도 막 그렇게 잘 추진 않지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수학으로 치면 9등급도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되지? 유치원생이거든요. 걔가 이제 9개월 정도 한 거니까 제가 막 갑자기 아이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그치만 그거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지혜에 이 친구가 아마 남겨주신 거 제가 일부 다 그러니까 이름을 가능하면 잘랐는데 이 친구가 아마 분명히 비문학 독해를 잘할 거다. 주제 파악의 천재다. 누구든지 포기 안 하고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그 바로 삶의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이제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제가 몸소 이제 보여드렸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써있네. 놀랍다. 그새라고 하기엔 좀 길긴 한데 그새 춤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늘었어요. 이게 비포에프터를 비교하면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 이건 또 이제 웃겨서 저도 보다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노래를 세 곡을 했는데 다 다른 곡이란 말이죠. 이제 하나는 그 르세라핌의 이지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엔시티의 영웅 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부석순 세븐틴이죠. 파이팅해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공부랑 비슷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땐 셋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익숙한 춤 있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춤 을 보면은 더 웃긴 거예요. 당연하죠. 그 원본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나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친구들 파이팅해서 터졌지? 이 친구는 파이팅해야지 제일 잘하는 거야. 알고 보면 이 친구는 뭐 엔시티나 르세라핌을 좋아하지 않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시즈니인데 시즈니가 참고로 여러분들 엔시티 팬클럽 이름입니다. 이 친구들은 영웅을 보면은 눈물이 나거나 웃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제 원본을 보시면 정말 잘 추거든요. 우리 막 태용, 마크 이런 친구들이 정말 정말 잘 춥니다. 그래서 웃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마찬가지야. 이것도 시즌이라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도 마찬가지인 게 자기가 잘 아는 거는 더 잘 보여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을 하자면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거든? 공부해야지 우리도.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28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음이 좀 급하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막 좋아하는 거에 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가게 돼 있어. 지금 와서 막 모르는 거 힘든 거 하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잘 안 돼. 근데 시험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는 괜찮아. 근데 시험 볼 때는 남은 기간 제가 뒤에도 말하겠지만 내가 잘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몸이 잘 안 가는 거를 그래도 해주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어쨌든 감사했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풀어야 할 문제 그러니까 내가 풀어내야만 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먼저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고 내가 여태까지 풀지 못했던 거 시험장 가서도 안 풀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내가 그냥 어 시험 점수를 포기하게 탄 거잖아. 그게 아니라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수능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플러스로 당연히 EBS를 여러분들 무슨 그게 우리가 막 직접적인 연결을 해서 막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만 비슷한 주제들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이걸 내가 막 못 풀었었어. 수능에서는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대체 위에 거와 아래 거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간단해요. 여러분들 풀어내야만 하는 문제의 정의는 이미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 혹은 올해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혹은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하지만 시험이라는 게 그리고 수능이라는 게 30문제 중에서 진짜 여러분들 완전 새로운 문제는 한 3문제 많아야 4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6문제, 27문제는 이전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무언가를 풀어내려면 파이널 마지막으로 선별한 기출들과 그리고 2024년 올해죠? 올해 나온 기출들을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정적으로 무슨 실물을 풀어도 막 96, 100이 나와? 92, 96, 100 나와?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말을 안 할게.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친구들 막 틀린 거 이제 확인해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친구들이 아직도 이게 부족하고 특히 제가 봤을 땐 올해 기출 이게 문제야. 사실 생각해보면 올해 기출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트렌드의 최정점이 올해 거잖아. 근데 이제 또 N수생 친구들은 교육청 기출 뭐 사관학교 기출 안 푼 경우들이 많고요. 현역 친구들은 당연히 풀긴 풀었지. 학교에서 시험을 보니까 근데 이제 보고 그냥 이제 우리 메가스터디에 딱 이렇게 번호 넣고 안녕 시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 해. 그러니까 양쪽 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뭐 다 하자는 게 아니야. 그 중에 꼭 나올 만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못 풀던 문제를 풀고 EBS를 공부한다. 당연히 뭐냐 여러분들 우리 실모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다면 N제들을 우리가 같이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파이널 기출 그 다음에 2024년 기출 정리한 제가 뭐 강의는 짧게 밖에 없을 거라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제가 원래 마음 같아서는 책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신모 내용까지 넣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신모가 이제 이번 주에 봤단 말이야. 근데 지금 책을 맡기면 다음 주에서 막 엄청 늦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PDF 파일을 제공을 할 거고 전문항은 저희가 이제 해설을 완벽하게 제가 강의하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문제수를 설명드리자면 수학 1, 2는 딱 121 문항입니다. 2023년까지 선별과 2024년 문제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막 너무 옛날 주제라거나 너무 지역적인 거 말고 수능은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수능에 막 이상한 거 안 나와 까놓고 말해서 그래서 그런 문항들만 제가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통이랑 미적분은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없잖아. 그냥 막 옛날 기출까지 다 하는 거 그러니까 다 하면 좋죠. 그건 제가 선별을 따로 이제 해서 올려줬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리일 수 있어. 여러분들 4주 남았는데 수학만 하진 않잖아요. 저는 이제 제 입장만 생각하면 하루 종일 수학만 해 수학만 해 이러고 싶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2024년 어차피 선택과목은 진짜로 더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문제 중에서 수능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의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딱 정리할 수 있도록 많지도 않아 22개 20개를 딱 정리해서 우리가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올해 문제들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미 해설 강의를 했고요. 제가 해설 강의를 안 한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관학교 그 다음 두 번째 10월 모의고사 두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들에 있는 건 제가 그것만 따로 이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할 거고 그 이외에는 이미 우리가 촬영된 영상들이 있으니까 제가 어디에 있는지 다 써놓을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모르겠는 거는 수업 들으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막 지금 와서 특히 미적분 확통은 오히려 막 확통만 부족해요. 이런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미적분은 이런 친구들 너무 많아. 막 실모를 보면은 선생님 저 미적분만 못 보는데 어떡해요. 막 미적분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한 이제 아마 50일, 60일 그때까지는 D50, 60일까지는 지금 이제 실전 개념 다 듣고 다시 공부해보자 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4주 남은 상황에서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내년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당장 28일 딱 4주 동안은 욕심 너무 부리지 마세요. 진짜로 제 부탁은 이 20문항을 대신에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완벽. 그냥 막 대강 내가 뭐 풀이 기억하지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조건 뭐 해석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진짜 이것만이라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기도 메타긴 하죠. 비슷한 거 나오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했잖아. 야 수능에서 뭐 28번 정도 빼고는 나머지 문제들은 비슷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오지가 않아 딱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좀 부족하다면 딱 이거 딱 이것만 해. 딱 이것만. 제가 더군다나 올해 문제 풀 때는 막 문제 풀 때마다 이제 막 24년 이 기출들은 막 내용 설명하고 막 다 해주거든요. 배경 설명까지. 그러니까 딱 이것만요. 우리가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부탁입니다. 알겠죠. 이건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 모의고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모의고사를 푼 친구들이 좀 이제 꽤 있어가지고 수강평들에도 쭉 써 있는데 제가 애초에 모의고사를 설계할 때 목적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러니까 친구들 보면은 늘 앞번호에서 막 틀려요. 뭐 이제 8번 10번 9번 19번 20번 그러니까 앞번호라는 게 그러니까 고난도 아니라는 거 말고요. 그것들을 늘 틀린다고 왜 틀리냐 보면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력이 부족해. 똑같은 말이긴 한데 비슷한 게 좀 달라요. 계산력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산인데 계산이 느린 거야. 두 번째 계산 중에서 늘 실수할 만한 거 아니면 늘 노출만한 게 있단 말이야.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막 무한정 많아. 그러면은 막 이제 막 샌도 하루 종일 풀고 막 아니면 EBS 풀고 이러면서 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모의고사에 꾹꾹 눌러 담은 거야.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연습할 수 있도록 앞번호 문제들과 19번, 20번들을 세팅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들이 또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EBS가 그러니까 내가 한 번쯤 푼 것 같긴 한데 당연히 뭐 내신하거나 아니면 그냥 한 번쯤 풀었겠지. 근데 기억이 안 난데. 그리고 막 이제 어 선생님 그럼 지금 다시 다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다 봐요? 시간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치. 그런 친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당연히 그걸 제가 그래서 반영을 해서 모의고사를 만들어둔 거야. 출제 가능한 문항들 그것들을 내가 녹여가지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모의고사로 만든 거니까 그것들을 같이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친구들 이제 좀 많아요. 공부를 지금까지 열심히 한 거야. 막 실전 개념 그 다음에 기출 열심히 해서 문제의 해석을 잘해. 내가 보니까 문제 딱 시작해서 전반도 50%까지는 쭉쭉쭉 갑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가 응 하다가 어 막 계산이 막힌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한 끝이 딱 부족해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들 지금 막 뒤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 친구들 막 얘기해 보면은 어 선생님 제가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면 돼요. 그 마지막 마무리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려 당연히 연습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딱 마지막 한 순간만 요만큼만 넘어가면 요만큼만 넘어가면 다 풀린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만든 거구나. 그리고 그 모의고사에도 그런 이제 부분들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 한 뜻을 담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평가를 수강평 보시면 그래도 친구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알더라고 제가 이제 이걸 인강을 하면서 되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들 소비자분들이시죠. 분들이 제가 만든 그 이제 목적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뜻 그런 의미들을 다 눈치를 채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녹아져 있는 모의고사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이미 다 완강이 돼 있습니다. 시즌1은 4회차 추가 4회차인데 시즌1은 6월 모평과 EBS 수능특강이 반영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시즌2는 9월 모평과 수능 완성까지가 연기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장 좋게는 다 푸시면 좋겠고요. 아니면은 나는 필요에 따라서 뭐 수능특강은 잘 공부한 것 같아. 그러면은 시즌2 푸시고요. 완성은 내가 좀 잘한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뭐 시즌1을 푼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실제로 지금 상황은 우리가 수능이 막 진짜 왔다 갔다 난리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정확한 예측 혹은 이제 기존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 내 범위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막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둘 다 한번 풀어보시면 가장 좋겠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대한 이제 좀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가장 걱정이 이거예요. 저 현장에서도 계속 모의고사를 진행하니까 아니 모의고사를 딱 이제 풀고 제가 이제 어 땡 이제 내야 되는 거야 하고 이제 채점하고 좀 쉬어 하면은 애들이 채점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친구들의 얼굴 표정이 점점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아집니다. 점점 막 이렇게 눈물 날 것 같고 그림을 못 그리니까 너무 쉽지 않네요. 점점 그 보는 내 마음이 막 되게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무의 목적이란 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시험을 풀면서 그러니까 힘들게 만들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실무가 딱 지금 막 9평이나 6평이나 난이도가 똑같이 딱 해가지고 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들 연습이 사실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잘 구매도 안 해요. 따놓고 말해서 그래서 실무의 목적은 실제 시험보다 조금 더 혹은 조금 꽤 더 어렵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실무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사실은 작년에 비슷하게 구모가 이제 육무 구모가 생각보다 안 어려웠어서 수능도 어렵지 않을까 해서 실무들을 다 같이 좀 쉽게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랬다가 수능에서 꽤 어렵단 말이지 수능이 그랬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실무가 왜 이렇게 쉽게 냈냐 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비판들이 비난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되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그 경영들이 그 육무 구모 난이도를 맞추지 않고 그냥 똑같이 어렵게 하고 있어. 그냥 어렵게 쭉 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풀면은 기분이 되게 슬플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우니까. 근데 말해주고 싶은 건 그 난이도가 실무 난이도가 수능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수능 딱 했고 여러분들 실무 있으면 얘가 훨씬 더 어려워. 제가 예를 들어 지금 해설하는 실무가 제 거 영차영찬 그 다음 이제 이감 있고요. 퀄 있습니다. 오케이? 이감만 해도 제가 가끔씩 커뮤니티 보면은 이감 난이도가 무슨 막 구평보다 쉽다 아니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막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친구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나랑 이제 이자 되면 하고 싶어. 그냥 제가 봐도 여전히 이감이 그러니까 다른 더 어려운 모유사도 있겠죠. 뭐 있어요. 저도 다 막 풀어보니까 아는데 그렇다고 얘가 무슨 구평이나 뭐 수능보다 쉬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택도 없는 소리고요. 여전히 이런 모유사도 수능보다는 꽤 더 어려운 편이에요. 오케이? 그나마 이런 모유사들이 수능과 나름 비슷한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시중에는 더 어려운 것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자기가 수학을 너무 잘해. 수학을 막 사랑해. 막 수학 나 진짜 모든 과목 중에 제일 좋아? 이런 친구들은 막 공부 다 했고 막 이제 막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막 수능 이미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그래도 좀 비슷한 걸 좀 풀면서 연습을 하는 거야. 그치만 말했듯이 여전히 수능보다는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걸 못 푼다고 해서 내가 수능을 못 볼 거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 그게 되더라고요. 시험을 못 보니까 수능에서도 이렇게 또 조지겠지 막 이러면서 나쁜 말씀은 안 되는데 어쨌든 조지겠지 이러면서 막 점점 막 기가 죽어. 아니야 아니야. 실문보다 훨씬 더 쉽게 나올 거 여러분 잘 풀 거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나 그냥 연습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뭐 정 안 되면 호머식 초점이라도 하세요. 그러면서 차에 기분을 좋게 좀 유지를 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조언하고 싶은 거 이거입니다. 실무를 풀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뭔가 실무에 있는 특이한 문제 특이한 아이디어를 되게 이렇게 막 좋아하면서 과몰입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한데 막 문제 잘 만들었다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근 이제 수능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로 딱 한 문제 정도 빼고는 우리 평가를 딱 이렇게 나중에 했을 때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아름다운데 라는 문제가 있었나요? 최근 한 2년간의 평가 문제 중에 제 기억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없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 이런 문제 여러분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평가원 트렌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실물 풀면은 못 보는 건 괜찮아.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 특이한 문항들 특이한 아이디어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최근 트렌드처럼요. 우리가 꼭 맞춰야 됐을 문항들 혹은 내가 아깝게 놓친 문항들 이것들을 복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의 비슷한 게 수능에 나왔어. 그래서 내가 틀리지 않겠다는 그 진짜 처절한 마음가짐으로 복습을 해야 돼. 이런 건 사실 여러분들 복습하지 마세요. 까놓고 말해서 이거 할 시간에 다른 여러분들 탐구를 한다거나 국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거 한다거나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혹시나 수학을 너무 좋아해? 그럼 수능 끝나고 저한테 거기 Q&A 남기세요. 뭐 수학 공부하고 싶은데 대학교 가서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럼 제가 아주 조언을 이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해드립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실무 지금 점수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너무 뭐 기분 좋을 것도 없고 그냥 공부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슬프지 말고 쭉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안 풀 수는 없어요. 그럼 뭐냐? 마지막 4주기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해드릴게요. 뭐 이게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그런 거 아니야. 만약에 목표가 1, 2등급이다. 그럼 제가 아까 기출 정리해 준 거 올려주겠다고 했죠? 그거 그냥 10문항씩 편하게 풉니다. 그냥 이거는 어? 선생님 그럼 문제가 부족한데요? 어 뭐 이제 계속 푸는 거야. 또 풀고 또 풀어. 첫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내가 놓쳤던 거 정리해. 그럼 그걸 또 풀고 또 풀고 해서 뭐 기본적으로 3, 4회독 정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래도 수학이 좀 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 3회 정도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추가로 뭐 더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엔제를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3회면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저희 모의고사가 총 8회 있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퀄이랑 이감을 하는 거니까 뭐 퀄은 회차가 5회차 정도 있으니까 이거 정도 이제 해주면 13회 그리고 이감이 제가 총 10회차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중에서 앞에서 부터 쭉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사실은 4주니까 12개니까 이거 2개만 딱 푸시면 괜찮아요. 지금으로서는 아니면 더 풀고 싶으면 더 이제 아래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가 이제 3등급이다.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어? 처음에 목표가 높았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쉽지 않네요. 다른 과목도 해야 돼요.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엔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첫 번째 기출을 15개씩 그 말은 더 많이 하니까 회독을 높일 수 있어요. 한 4, 5회독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제가 막 상담해 보면은 어? 지금 또 정리하라 그러면은 선생님 저 어느 정도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이럽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막 교육청도 있고 사관도 있고 다 하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교육청, 사관 막 그런 중요한 문제들 풀려고 하면은 못 풉니다. 대부분의 이 3등급 목표인 친구들은 정말로 딱 정말 정말 유명한 평가한 기출들만 그것도 그냥 해설을 외우는 방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돼. 그게 아니라 우리 필요한 전체 문항들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걸 좀 이렇게 4, 5회도 그러니까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야. 딴 것도 할 거니까 이 정도 우리가 해서 정말로 편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 주시면 돼요. 더군다나 2024년 기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가 될 수 있을 리가 절대 없다. 솔직히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주 2회는 모의고사를 꼭 푸셔야 돼요. 이거는 안 풀면 안 됩니다. 지금 막 어 쌤 어려우니까 점수 막 해봤자 이거 몇 점 60점, 10점 나오는데 제가 이거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 풀어야 되고요. 그러면 너무 안 나오면 제가 이렇게 말해줄게요. 공통과목에서 두세 문제 그냥 X 치시고요. 선택과목 있죠? 선택과목에서 뭐 확통은 사실은 거의 다 풀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오히려 확통 문제 푸는 게 더 나을 수 있으니까 미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똑같아요. 두 문제 28번, 30번을 지우고 푸세요. 그렇게라도 푸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앞번호에서 막 틀리고 하는 것들 막 계산하다가 막키고 하는 것들 실전적으로 연습해야지 뚫는 연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다. 이미 이제 요 모의고사들도 거의 다 완강이 돼 있고 이감도 거의 다 막 이제 몇 대차 남지도 않았어요.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쭉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너무 이제 보다 보면은 저도 막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막 그 마음도 공감도 되기도 해서 딱 몇 가지 얘기만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가장 중요합니다. 기죽지 마세요. 하다 보면은 막 실무 보면은 점수가 안 나오고 막 그래서 막 제가 이렇게 시험 보고 나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막 스르륵 하면서 막 시험지를 덮어요. 채점에 넣은 거 막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막 그래. 그러니까 기죽지 마.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이라는 건 기세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시험은 기세야. 여러분들이 기세가 이렇게 확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당일날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쳐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막 스트레스가 받는 환경이고 근데 막 이렇게 어우 자신 없어? 못 봐. 걱정하지 말고 실무? 아 야 이게 실무? 수능이랑 다르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신을 가지세요. 기죽지 말아달라.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포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 어차피 그리고 포기하기에는 얼마 남지도 않았어. 지금 포기하면 아깝잖아. 그냥 여러분들 끝까지 하는 겁니다. 되게 괴로워요. 그 다음에 막 수학 문제니까 계속 틀리잖아. 열받는 거 저도 압니다. 정말 열받고 화나요. 근데 그래도 그냥 지금까지 해온 거 있고 우리 남은 기간 얼마 없으니까 지금 그래도 조금 그 하나 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보기엔 기가 죽고 막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 진짜 그 하나 하나 하나의 순간이 모이면은 수능장에서 한 문제 두 문제는 더 맞춥니다. 그게 꽤 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아 이런 친구들 지금 보통 막 수학 잘 막 자신 없는 친구들일 거 아니야. 그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 진짜 좀 공부해서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게 나오거든. 아예 다른 게 나오면은 그렇게 말 못하는데 비슷한 게 나올 테니까 걱정 말고 진짜 조금 조금씩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어 어떡하지? 막 나중에 뭐 어떡하지? 나 수능까지 무슨 계획이지? 이젠 그러지 마세요. 얼마 안 남았잖아. 그냥 딱 현재에 집중하세요. 그냥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그런 걸 봤어요. 그 CPA라고 하세요? 그 회계사 시험인데 거기 이제 이번에 수석한 친구가 있다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연대 경영학과였나 학생인데 그냥 대학생이에요. 그 친구가 막 공부한 수기가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빡세요. 무슨 막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항상 공부하나? 그 친구는 뭐 그렇게 지금 100시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친구한테 이제 마지막 조언을 해달라 그랬더니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활이라는 게 되게 길잖아. 그 다음에 길게 보내왔고 그러니까 다가올수록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 막 나 어떡하지? 나 잘 볼 수 있을까? 막 또 해야 되나? 막 뭔가 생각이 든다고 어 어떡하나? 엄마한테도 막 미안하고 아빠한테 미안하고 나도 막 스트레스 받고 네 그러지 말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현재 지금 내가 푸는 한 문제 9월 하면 지금 푸는 하나의 지문 영어도 마찬가지 탐고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항상 집중을 하는 거야.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대요. 되게 막 걔네들도 이제 2년 3년 공부한단 말이야. 그냥 이제 막 어 막 이 많은 기간 어떡하지 막 하는데 아니야. 그냥 하루하루를 내가 나는 거야. 그 하루의 목표를 딱 잡고 그것만 내가 완벽하게 해주면은 우리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혹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뭐 좀 그냥 피곤할 때 있잖아. 그럼 이제 그 수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 야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이렇게 어 동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위에 같이 시작하지 마시고 어 이 사람 정상이 아닌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현재에 집중하면서 막 이런 생각 들 때마다 아니야. 그냥 다 이렇게 집어치우고 그냥 지금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을 내줘라. 사실 여러분들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춤 연습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했어요. 맨날 이제 기가 죽고 포기가 막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그냥 괜히 시작했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가르쳐준 선생님이 엄청 파이팅 넘치시더라고요. 넘치셨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같이 힘낸 거야.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그냥 계속 잘한다 잘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 알고 있었습니다. 잘하진 않았었거든요. 당시에 막 연습 처음에?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냥 지금 한 동작 지금 한 문제 연습하면은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남기간 파이팅해서 힘을 내서 끝까지 한번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저도 뭐 이제 또 수능 전에 또 한번 이렇게 마지막 또 인사를 한 이런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그때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